안녕하세요 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 김치먹국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기억나요? 제가 며칠 전에 김치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냥 딱 이만큼 하나 봤어요 보세요 우리가 진짜 김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님의 챌린지은 How to make 김치 fried rice 이제 우리 삶이 예쁘게 잘 먹어요 이렇게 써먹는 게 다클 이렇게 써먹는 게 다클 이렇게 써먹을 때 나랑 좀 더 긁어내려고요 이렇게 써먹는 게 다클 이렇게 써먹는 게 다클 이렇게 써먹을 때 이렇게 써먹는 게 다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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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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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